안녕하세요 반스 팀 라이더 최유질입니다 오늘은 반스가 출시한 일라이저벌 컬렉션을 소개해드리려고 신의 스팟에 왔는데요 이번 컬렉션은 하프캡, 올드스쿨, 스케이트 타입 그리고 다양한 어페럴드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클래식 타투와 바이크 컬처 그리고 레트로 서프를 즐기는 일라이저벌의 취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보다 멋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멋있게 보드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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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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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